오늘의 리벤지 매치가 될까요? 강하늘의 서비스 굵고 강합니다 누가 더 질기게 버티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코스를 갈라줍니다 3고 어김없이 공격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대처를 잘하면서 수순위에 있는 수수가 좋은 이영은 강하늘 득점을 가져갔거든요 그렇지만 이영은 선수가 리시브를 쇼핑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하는 포인트 탑 6대0의 스코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은 서비스 강하늘 선수가 풀어나가야 돼요 네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페놀더 그릴에 강하늘 페놀더 빠른 서비스 선택 그리고 이영은의 레시브를 득점 흐름이 이어지고 있구요 백핸들 행운에 득점 자 아직 경기를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제공격 오우 좋았습니다 오우 좋았습니다 5점차가 됐습니다 이영은의 반격 오우 좋았습니다 으어우어우어영 어어어 오우 좋았습니다 오오우 좋았습니다 직선 커스 폴짝 뛰면서 받아내는 강하늘 오오 hoo 아아 자 두번째 게임으로 돌입합니다 빠른 서비스 선사하는 이오은의 득점 정말 이럴 때 끝까지 포화로 승부를 가져가는 후드업도 필요합니다 왁ów 비 3대1 3대1 4앤 4앤 탑스핀 백핸드 이영훈의 백핸드 강하늘이 게임을 가지고 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영훈의 날카로운 백패스 화끈한 선을 흔들어 놓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3대1 5대1 5대1 지금 나왔던거죠 이제 강하늘의 서비스권 포핸 탑스피 포핸도 가지 못했구요 양선수의 릴리 포핸 탑스피